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대청호의 규제 완화와 청남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런 시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민선 8기 들어 여기저기 개발 사업한다고 난리인 것 같은데요. 지사님이 SNS에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서 논란이 된 청남대랑 대청호 개발도 그렇고요. 지금 무심천과 미호강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무심천은 꿀잼 도시 청주 만든다고 둔치에 꽃밭 조성하고 강수욕장 보호 만들고 있고요. 미호강도 마찬가지인데 미호강 둔치에 유채꽃과 같은 경관장을 신고 수령 확보해서 친수 여가공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획 중이고요. 다들 말로는 수질 개선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관광객 유치하고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이 수질 개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김영환 이사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김영환 이사님이 무심천에서 카약을 탔습니다. 무심천에서 카약 타는 모습을 보고 누가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결국은 수질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수 여가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김영환 이사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규제를 풀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환경 부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짚어주시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오염 문제일 것 같고요. 대청호를 좀 말씀드리면 대청호는 그냥 호수가 아닙니다. 400만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대 식수원이고요.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충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63%가 청남대 개발보다는 수질이 먼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구하려는 대청호 인근에 청남대 인근의 주차장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문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비점 오염 증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남대 인근 마을 입장에서는 청남대에 오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문제인데 관광객이 늘어나면 쓰레기 투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김영환 지사님이 말씀하신 청남대 개발, 대청호 규제 완화는 결국 대청호 인근의 수많은 개발 수요를 자극해서 충청권의 식수원이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환경에도 영향이 있겠죠. 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는 충북 도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400만 충청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대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대청호 상류에서는 대청호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루 지역 주민들도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물이 1년에 한 1천억 가까이 모이고 있고요. 이런 현실에서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사님의 말과 행동은 대청호 상하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전에서는 충북도의 청남대 개발과 대청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 3월 초에는 대전과 세종의 환경단체들이 충북 도청에서 청남대랑 대청호 개발을 반대하는 기재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김영환 지사가 무심천에서 카약을 직접 타는 체험을 하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요? 저도 김영환 지사가 카약 탔던 곳에 가봤는데요. 역시나 무심천인데 수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갈수기에 대청호에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어서 이 정도 무심천 수질인데 그래서 그런지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대청호로 바로 유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물을, 이 폐수를 청주 무심천으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청호는 수질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청주의 중심하천이 무심천인데 여기에 청남대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화해치만 대청호로 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폐수를 무심천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또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허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선행돼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보면 정말 답답한데요. 올 초에 흑산도 공항 짓겠다고 해서 흑산도 국립공원을 해제했고요. 2월 말에는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량의 평가를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량의 평가 동의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정부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하지 않았던 건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허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 선행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개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와 개발을 골제로 하는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무엇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영환 지사님은 환경이 파괴되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호수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계속 추진한다면 김영환 지사님이 정말 현실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이 정말로 환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정말 환경을 지키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초 전과 함께했습니다. будут 조금 더 주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Roy Row are gonna play us at the cinem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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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nema hospital 이제 stupid girl of the cinema of the cinema of the cinema,